아우. 아 뭐해? 뭐 이렇게 보고 있어? 유인스타 안 해? 유인스타? 어. 아 그거 드론을 봤다. 아 그거 우리 딸내미 나던데. 그거 뭐 하는 거야? 그냥 사진 올리고. 가족이나 친구랑 얘기하고. 서로 공간 표현해주고. 하는 거야. 없어. 딸 이름이 혜미라고 했지. 혜미 혜미. 여기 추출먹는 거 찾았다. 어. 어. 됐다. 야. 봐봐. 우리 딸이 하는 거 볼 수 있어? 당연하지. 고마워. 땡큐. 딸이랑 다려봐. 그래. 알았어. 고마워. 혜미는 이제? 아이고 어쩜지. 신현보는 인스타 어떻게 하냐고 하더니. 혜미는 문제였구먼. 좋아 antim studio. 예전이시다. 거기 져자.